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한 남성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브라우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작은 고양이가 쓰러져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여운 고양이는 죽은 후에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먼지처럼 사라져갈 쓸쓸한 운명이었지만 브라우니의 따뜻한 행동 덕분에 더 이상의 배고픔과 외로움이 없는 고양이들로 떠날 수 있었다.